요거는 실제 스코틀랜드 옆쪽에 아일라 섬에서 나온 피트입니다. 얘를 건조를 해서 해풍이든 뭐든 건조를 해서 얘를 태우면 잘 탄대요. 그쪽에 계셨던 분이 선물로 주셨어요. 태우면 날 것 같긴 하다. 태워볼까요? 태워보진 않았는데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좋은 비율로 믹싱을 해가지고 얘들을 섞어서 이렇게 나온거죠. 이걸 다 해서 오구니세이 해서 오구니세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오구니세이를 해가지고 얘가 배치1 그리고 얘가 배치2 배치 설명 한번 배치 같은 경우에 그냥 시리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시리즈가 나오고 1번 배치가 나오고 그 다음번에 2번 배치 시리즈가 나오는 건데 맛이 다른 거죠 아무래도 뭐 1탄 2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배치1,2를 한번 마셔보면서 좋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오구니세이가 됐을 때 어떤 맛이 날까 어떻게 얘네들이 이거를 상품화 했을까 네 짧은게 1번, 긴게 2번 이거고 맛을 한번 볼까요? 네 패치1 음 확실히 앞에 이 친구들은 원행이다 보니까 팍! 팍 치는 네 이제 이 친구는 블렌딩을 해서 이제 물도 들어가고 하는 걸 이제 하니까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피트가 있으면서 아 저는 그 몰티? 몰티라고 하나? 이 그 국물의 그 고소함? 그런 향이 좀 되게 또 나고 프루티향 그 과일향이 있어요 예 얘가 도수가 46.4 46.4 똑같네요 네 둘 다 46.4 바로 맞춰놨네요 배치2 한번 배치2 배치2 완전 다르네 그러게요 오피단 시기는 똑같나요? 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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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는 저는 배치1이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2가 더 저는 그냥 이거 이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없어진 양으로 봤을 때 배치1이 좀 더 괜찮더라고요 되게 비슷하거든요 되게 비슷한데 묘하게 다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코올 향이 배치2가 세서 오히려 좀 더 강력한 느낌이 있어서 그게 좀 더 좋네요 타격감 아마 지금까지 술을 좀 먹고 마셔서 이런게 더 입에 맞는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저는 배치1쪽이 좀 더 화사하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좀 더 화사한 느낌 얘는 그거에 비해서 좀 더 무거운 느낌 네 저는 배치2는 알코올 세다보니까 배치1이 약간 구수하고 진득한 느낌 네 요거가 또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도 질문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질문을 해보니까 다른 캐스크들 활용해 가지고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라세이 같은 경우도 얘가 이제 3년 숙성을 했는데 매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원액도 사실은 숙성이 더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 배치에서도 숙성이 더 되고 하면 좀 더 다른 또 그런 풍미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숙성은 둘 다 3년 숙성인가요? 맞아요 일단은 어쨌든 요즘에 나오는 모든 위스키들이 미래가 좀 밝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가 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실험정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다뤘던 매실 캐스크 뭐 피니시한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험을 많이 한 그런 위스키들이라든지 아니면 요렇게 새로 생긴 종류소에서 도전하는 것들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의 위스키 미래가 밝다 야 여러분들 예 그렇죠 라세이가 네 10년 안에 탈리스컷 깝니다 훅 후드라 깝니다 와 보고 있습니까? 다이어트 육핍 보고 계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일러 머스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찬의 우리 바텐더가 추천해주는 술은 웬만하면 다 맛있습니다 자주 찾아주세요 맨날 오드비 갈 거니까 잘한다 잘한다 얼굴에 바꿔 바꿔 바꿔요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은 이 이 또 이